백의민족이 보통은 한국 사람을 뜻하죠? 예? 아아 예? 아아 그러니까 백의민족으로 가진 않더라고요 아니 나는 딴 거는 막 다 추러 왔어 백의민족은 야! 야! 나! 야! 나 오빠 갔다 내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다 야! 너네 막 씩씩 웃길래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야! 야! 내가 왜 여기서 골랐어요 내가 모르게 아니라 갖다 준거야 오빠야 울래 마시고 안 보이냐고 야 아아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아닌 거 같긴 하고요 화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팔도 화이트고 왜 나만 보고 그럼 어떤 춤이든 나도 깜짝 놀랐겠다 야! 나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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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렇 histó